지금부터는 인스트루멘탈입니다. 앨범 수록곡 가운데에서 보컬을 제외한 악기 연주들만으로도 듣는 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트랙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. 킴 루츠 형이 만든 비를 위한 발라드, 그리고 쏘나기, 그리고 제가 만든 트랙인 수컷 이렇게 세 트랙의 인스트루멘탈을 들려드릴게요. 보컬이 곡을 지배하지 않을 때 어떤 그런 또 다른 재미가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컬이 있는 오리지널 트랙이랑 서로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비를 위한 발라드의 인스트루멘탈을 들으실 텐데요.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. 이 곡 경우에는 원래 보컬 후렴이 있었던 곡이에요. 그런데 이제 코러스를 녹음을 해놓고 나니까 곡이 너무 풍성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어레인지 과정에서 좀 더 심플한 게 곡에 어울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런 보컬 후렴이나 코러스를 빼고 외부로 후렴을 간결하게 집어넣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곡이 완성이 됐습니다. 브리지 파트에는 스윙 리듬으로 리듬이 잠깐 바뀌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아주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 귀 기울여서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